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. 길막은자 처벌 이제부터 시작이죠. 저 깊숙한 산속에 수년간 자기의 장비를 이용해서 묻어둔 쓰레기, 폐기물 어제 환경부와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. 가장 큰 자리 찾아냈죠. 양이 엄청납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도 몇군데 보여드린 곳 유관으로 드러나는 곳만 해도 다섯곳 자기만의 성을 자기만의 왕궁을 쓰레기로 만들어놓는 곳 자 이제 여러분 처벌 시작입니다. 쓰레기 그리고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이제 잘 처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. 환경부에서 이제 경찰로 검찰로 이렇게 함께 수사를 할 겁니다. 양이 엄청나요. 자 그리고 이제 2차 작업 불법 성토 산지법 불법 불법 절개 성토 이 땅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죠. 자 어제 이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. 아내를 대신 보냈죠. 눈물 그리고 119 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아내의 명의로 된 임야 불법 성토 불법 절개 산지법 이 또한 정말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살림으로 처벌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